오늘 저는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80년대 미국 유학을 갔을 당시에 MTV가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MTV 계곡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음악 시장의 형태가 많이 바뀌겠구나. 또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됐고요. 유학을 마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한국의 가수는 왜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더니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가수를 발굴하고 프로듀싱하겠다는 꿈을 꿈고 꿈을 꿈고 1989년에 SM 기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모체가 돼서 SM의 모체가 된 그래서 1995년에 주식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가수가 현진영이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얻었었던 또 대단한 스캔들로 끝난 그런 가수를 비롯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H.O.T. 또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EXO, 레드벨벳, NCT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프로듀싱하면서 저는 음악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로서 컬처 테크놀로지를 정립했습니다. SM과 함께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스타 콘텐츠를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The future of culture technology는 창립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철학입니다. 글씨가 나오네요. C.T라는 말은 IT가 확산이 될 때 IT에 비해서 그 다음 세상은 문화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도 옛날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과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도 보유했었는데 그 기술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없어지는 또 전수가 되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재산으로서의 직접 재산도 남들한테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역사에서 배우면서 이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포뮬라처럼 글씨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공식에 의해서 공식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공식이 탄생하고 거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 그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그것보다 발전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또 라지컬한 공식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글로 써서 남겨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저희는 컬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적혀있는 비법의 책은 중국 고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직원들이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려서 한 장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누군가는 다 갖고 있는 카피에서 그런 지침서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프로듀싱한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첫 공연을 벌이고 한류라는 단어가 상용화가 됐을 때 해외 팬들이 가방에 달고 온 버튼이 바로 태극기였었습니다. H.O.T에 콘서트에 온 해외 팬들이 H.O.T가 좋아서 또 한국을 동경하게 되면서 바로 중국에서 1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가고 싶은 도시는 서울이 바로 되는 그런 결과도 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외 진출을 추진한 1997년이었는데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받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 거다. 그런 생각으로 기존관념의 역발상으로 주정했던 말이 캐치프레이즈로 보면 Culture First, Economy Next 였었습니다. 이코노미가 너무 커지면 그 다음에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1997년에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 또 코리아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준 엑소의 멤버 찬열이도 국가 브랜드를 더욱 높인 주인공입니다. 엑소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 대중음악계에 밀리언셀러가 탄생됐습니다. 음악계가 또 활성화가 더 됐고요. 전 세계적인 케이팝 열풍을 거세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찬열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 관광, 음식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글 배음 열풍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와 SM은 Culture First Economy Next를 모토로 문화를 먼저 만들고 이를 글로벌 타겟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해외에 진출해 왔습니다. Culture Technology, 즉 시티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로써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매니지먼트로 세분화하고 체계화해서 최고의 아티스트와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뛰어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엔터테인먼트계의 숨은 조력자들, 그리고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한국의 음악이 K-POP으로 불리우면서 한류라는 문화현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TT를 통해서 또 SM을 넘어서서 어쩌면 한국의 프로듀싱 시스템이 이제부터는 주목받게 되기를 그리고 K-POP은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우리의 음악, 새로이 불리울 수 있는 종합예술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미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I와 셀러브리티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중은 항상 셀러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셀러브리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디지털 디바이스,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서 셀러브리티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까지도 거의 전세계가 동시에 즐기게 되었고 이러한 컨텐츠의 향유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는 셀러브리티와 관계된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한 로봇의 발달은 셀러브리티의 세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발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인 챗봇은 나의 아바타가 돼서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깝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특화된 아바타들은 나만의 친구 또 비서가 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내가 되어서 특화된 전문 분야에서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아바타들과 스스로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는 아바타들의 초거대 버추얼 세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한국처럼 인구는 적지만 얼리 어댑터가 유난히 많은 우리와 같은 나라가 하나의 인격권을 가진 아바타들이 한 사람당 여러 명의 AI 브레인 아바타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한 인구 5천만 명이 아닌 5억 명 이상 더 나아가 인구 대국인 나라들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세상은 와이어레스, 보더레스 요즘만이 쓰이는 심레스 월드입니다. 바이오의 기술 발전 또 나노테크의 발전 AI 발전 등으로 테크놀로지가 특이점을 향해 가고 있고 따라서 끊임없는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으로 음악을 즐기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콘텐츠를 경험하게 될 미래 컬처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를 프로듀싱하는 기술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CT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된 컬처 테크놀로지로 가시적인 경계를 넘어서 무한한 크로스오버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다시 구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컬처 테크놀로지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컬처 유니버스 컬처 테크놀로지로 구현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서는 지금까지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오, AI, 나노테크 등이 대중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산업의 영역 구분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영역을 향해 협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정도가 나를 대신하는 AI 브레인 아바타의 숫자와 함께 국가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에이전시로서 CAA 그러면 잘 아시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가 슈퍼엠과 NCT 127을 시작으로 해서 SM 소속 아티스트를 대표하며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SM이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며 CAA와 새로 형성된 관계를 통해 국경을 넘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나가는 게이트웨이가 한국이 되도록 저는 프로듀서로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기술을 바탕으로 제가 꿈꿨던 일들을 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프로듀서로서 좀 더 세계적인 회사들과 협력해서 프로듀싱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문화기술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들과 함께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프로듀싱 그리고 문화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닌 음악이라는 종합예술 컨텐츠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프로듀서로서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직접 나아가서 그 나라가 지닌 음악 문화를 우리나라의 강력한 힘인 K-POP과 함께 더욱 더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World Knowledge Forum